지금까지 가상머신 관리자를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가상머신 관리자를 이용해서 가상머신을 만들고 가상머신 위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운영체제마다 당연히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윈도우 설치, 리눅스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위 수업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가상머신을 설치하려고 하는 분은 윈도우 설치를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분은 리눅스 설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많은 운영체제를 이곳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거니까요. 여기 여러분에게 필요한 수업을 찾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